하린아, 어디 가? 넌 교실 담당이야. 고은별은 2층 구석 다목적실. 엥? 하린이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? 엥? 왜? 다 같은 반 친구잖아. 송수지, 우리 A등급이야. 아... 이건 예림이 네가 도와줘. 어쩔 TV? 예림이도 A등급인데? 임예림은 청소하잖아. 저쩔 TV. 은별이 킹 봤쥬? 아... 못 해먹겠다. 유엔 지났쥬? 야, 적당히 해라. 임예림이 편 들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있어. 아... 씨발... 뭐라고 했냐? 뭐, 네가 폭력적일 등급이야? 그리고 청소가 뭐라고 이유는 아니야. 설마 할인 네가 시킨 건 아니지? A가 빗자루 들면 가오상에서 청소 제끼려고? 어, 그게 더 짜치인데. 그치? 응, 좀만. 암튼 빗자루는 교무실 가서 더 받아오면 된대. 스코올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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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